이번 시간에는 비트나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PHP 개발 또는 서비스 환경을 쉽게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LAM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LAMP는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쿨, PHP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PHP와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들이 이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쿨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묶어서 LAMP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이 비트나미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이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쿨, PHP를 한꺼번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자 가상머신을 이용할 건데요.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아니면 맥을 쓰신다면 맥OS가 있을 거고요. 리눅스도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안에 또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독립된 운영체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이 가상머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가 사실은 가상머신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보면 뭔가 화면이 바뀌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 VM웨어라고 하는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거요. 그리고 가상머신 안쪽에서는 제가 다시 윈도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 안에 윈도우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가요. 그리고 그 윈도우 위에서 제가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이 웹브라우저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VM웨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뒤에 배경을 조금 이동시켰는데요. 여기 있는 이 VM웨어를 제가 이렇게 없애보면 보시는 것처럼 운영 윈도우가 이렇게 뒤에 또 있죠. 그리고 이 윈도우 위에서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니 실행하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7이라고 하는 가상머신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7 안에서 또 다른 윈도우 7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걸 선택하면 이 가상머신, 이 VM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른 가상머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분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분투 서버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 가상머신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가상머신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VM웨어에 설치되어 있는 우분투 서버라고 하는 이 가상머신이 운영체제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윈도우 안쪽에서 리눅스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윈도우 7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금 여러분 보셨던 것은 VM웨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유료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솔루션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고 무료인 가상머신 소프트웨어입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 VM웨어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 버추얼 박스의 홈페이지를 동영합니다. 그 중에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 버추얼 박스를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이 플랫폼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면 윈도우즈 호스트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OSX면 OSX, 리눅스는 리눅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이 버추얼 박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코딩에서 이 버추얼 박스 특집 수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버추얼 박스의 설치부터 운영체제, 가상머신 사용법, 장치 연결, 스냅샷, 공유 폴더, 네트워킹까지 중요한 것들은 다 모아놨으니까요. 여러분 가상머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클릭 몇 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적어놨죠. 적혀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여기 비트나미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생긴 비트나미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LAMP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Linux, MySQL, Apache, PHP가 설치되어 있는 PHP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배포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비트나미의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워드프레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워드프레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PHP, Apache, MySQL, Linux 거기에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여러분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한 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LAMP 스택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버전의 배포판이 있어요. 그중에 인스톨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직접 LAMP, Linux, Apache, MySQL, PHP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머신 기술 위에서 Linux를 설치하고 그 Linux 위에다가 Apache, MySQL, PHP를 설치하는 버전입니다. 즉 앞에 있는 인스톨러는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직접 이런 솔루션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머신 위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변동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추얼 머신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LAMP 스택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물론 가상 머신을 통해서도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웹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나 아니면 IP가 유동 IP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라는 것을 이용하면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LAMP 스택을 이용해서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은 서자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마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웹 서비스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게 이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을 클릭해서 이 버추얼 머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축된 비트나미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저는 해제를 할 거고요. 여러분은 자신이 쓰는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해제하시면 되겠죠? 자 압축을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 디렉토리에 이 가상머신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요. 그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상머신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고요. 인스톨은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생활코딩 버추얼 박스 수업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인스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거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이건 이제 버추얼 박스 관리자라고 해서 여러 개의 버추얼 박스를 관리하고 또 버추얼 박스를 생성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상머신 만들기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다가는 LAMP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선택하고 그 중에서 Ubuntu 64bi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메모리로 할당해주는데 이 메모리는 이 가상머신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현재는 리눅스죠. 이 운영체제가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최소 512MB고요. 많을수록 좋지만 이걸 전부 다 쓰게 되면 여러분 이 원래 컴퓨터 있잖아요. 가상머신이 아니라 원래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하드디스크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저는 방금 우리가 다운받은 이 비트남에서 제공하는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하드디스크 사용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클릭하면 이 파일을 선택하는 파일 브라우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저는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비트남이 파일을 열고요. 이렇게 그중에서 뒤에 숫자가 붙어있지 않은 VMDK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AMP라고 하는 항목이 왼쪽 화면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시면 프로세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PAE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거는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활성화 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VMWare가 이 버추얼 박스가 실행이 되면서 이 버추얼 박스의 이 화면에 이 Ubuntu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팝업들이 뜨는데요. 다 OK OK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MySQL을 시작하고 또 Apache, HTTP는 Apache라는 뜻입니다. 이 Apache를 시작을 하고 이 가상머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Linux 로그인에다가 bitnami, 패스워드는 bitnam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로그인이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입력한 ID, 패스워드 bitnami는 이 bitnami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때 이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ID와 패스워드로 bitnami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거고요. 그런데 그 ID와 패스워드는 이미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패스워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쓸 거고요.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패스워드는 bitnami죠. 그리고 변경하려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잘 세팅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bitnami가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php 개발을 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상머신에 리눅스를 잘 설치하셨으면 이걸 이제 개발을 하려면 물론 이 리눅스 안에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리눅스 바깥쪽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 즉 리눅스 버추얼 박스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하고요. 이 게스트, 이 버추얼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자체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면 바로 시작되는 운영체제를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이 게스트 운영체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는 개발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게스트 운영체제를 접근을 해서 이 웹페이지가 잘 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sudo-s를 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f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etho0라고 되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ethernet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idaddr이라고 하는 부분에 10.2.15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저거를 여러분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저걸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제가 화면을 좀 분할해봤습니다. 자 이 왼쪽은 여러분이 설치한 이 버추얼 박스에 설치한 리눅스고요. 오른쪽은 그 리눅스 그 왼쪽 화면에 접속하려고 하는 이 브라우저인데요.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0.0.2.15라고 하는 ip를 여기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결이 안되면 뭔가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네트워크를 표시해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 두개가 중첩되어있는 아이콘인데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하면 네트워크 어댑터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연결되면 NAT가 되어있다면 요거를 브릿지 어댑터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방식이 NAT에서 브릿지로 변경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if slash etc slash ine.d slash network 자 네트워킹이라고 입력하구요. 그리고 for for force reload 라고 하는 것을 자 오타가 있었네요. 보시는 것처럼 for ce 다시 reload 라고 입력하구요. 엔터를 엔터를 당체보면 엔터를 당체보면 이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라고 하는 버전이 잘 설치가 됐다라는 메세지가 나온 겁니다. 자 동영상 분량이 좀 길어졌으니까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 버추얼 박스에다가 비트남을 이용해서 아파치 마이 에스쿠의 php를 설치한 이 환경에 이 접속해서 이 시스템을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